정말 암튼한 큰 도메인 형태처럼 아카스틱 그게 온바를 해봤는데요 바로 저희 옆에 있는 강국 포스와 프롬 뮤직철입니다 어서오세요 이거는 처음에 이렇게 가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? 내가 봤어요 진짜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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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왔어 아깝게 안 와요? 이 정도니까 뭐 입을 풀리고 싶어 아깝게 안 와요 저희들 휴가인 이야기를 낭작.. 아 네 한 번씩 들어오시면 돼요? 성규야 먼저 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쪼는 거야? 말 안 나오게 해줘? 저작권 있는 사람이야? 예쓰 잘생겨졌다 저희들 너무 좋으려면 진짜? 어우 그래 근데 되게 자기 나온 거 보는 거 좀 어렵지 않아요? 나는 좀 저를 모르겠는데 즐겨가지고 역시 역시 재밌던데 근데 그때 누가 주한씨 되게 재밌었는데 우리가 너무 못생겼죠 아 그래도 저 시장에서 잘 자르셨어요 시장? 아 네 저기 혼자 못 열고 봐 연판 말고 아 완전 몽돼기 띄우는 걸로 나와가지고 아니지 나와주시면 라디오에서 들려주세요 거기 유튜브에서 그거 하나 고르겠네요? 그때 나와봐 다시 오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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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은걸 그럼 어디 다 해야돼요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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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요? 5월이요 5월이요? 어이 4월이 평상으로 어이 날이 뭘 반지 걸리면 우리? 네 요 반지가 걸리면 손도 나오네? 손에 대한 출연을 주면 되겠는데? 아 손이요? 아 전... 연락처 해주세요 어디 갔어? 네 잘 봐요 우리 집 짝퉁이야 진짜 이거 이거 찐이에요 그치? 찐 같아 짝퉁이 이렇게 때까지 안 나요 다른들 딱 지금 옷이 틀림하니까 주진아 역시 일단 입술을 시키는 중 너무 좋아요 내 집에는 남자가 일 좀 해주세요 남자다운 남자는 남자를 기주개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남자가 지금? 같이 놀고, 같이 놀고 안돼요 지금 아직 혼낭이 나와요 아니요 아니지마요 그래서 지금 전화해요 이즈이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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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늘도 휴식하고서 외감이려와 그날의 연관이 되요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와 손 사이 드릴게요 오늘의 주요! 남자다운 남자는 남자를 기부리 할 줄 알아야 돼 같이 놀고 같이 놀고 그날의 연관이 되요 그날의 연관이 되요 연체를 웃게 해줄게요 언제나 조용히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 주던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 주던 그 언젠가 나는 위해 꽃다발을 전해 주던 그 언젠가 나는 위해 꽃다발을 전해 주던 그 소녀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아 나의 이끼 혼자 즐기기엔 아쉽다 아깝다라는 분 계시나요?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. 무대를 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. 오늘 무대를 빌려드립니다에서는 정말 아주 상큼한 봄의 향기처럼 어커스틱 밴드의 음악으로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. 바로 제 옆에 있는 방구석 프로뮤즈팀입니다. 어서오세요. 봄이 따로 필요 없네요. 이 청춘이 봄이죠. 그렇죠? 방구석 프로뮤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저는 궁금해요. 어떤 팀이 되고 싶으세요? 더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팀이 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. 저희가 오늘 여기 나온 것도 버스킹 문화도 저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알리고자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 무대도 빌려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겸사겸사해서 또 저희 방구석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또 지역을 거쳐서 전국으로 알리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. 정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아주 귀한 보석이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